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영문판 자서전과 또 한글판 자서전을 동시에 발간하는 것을 처음 해서 한 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대장동 의혹이 등장합니다 내게 만일 대장동 사건이 공직자로서 닥쳤다면 비리의 죄가 연료가 됐든 안 됐든 간에 저는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벌써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도 깜짝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웃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양심에 찔리거나 하면 금방 얼굴에 나타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교부 장관을 하고 유엔사무총장을 하면서 또 권력을 쫓는다 권력을 휘두른다는 말은 나와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성정 사람 된 대미 자체가 그런 것이죠 세상에는 딱 잡아 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그렇게 절대로 잡아 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것이죠 사람들 가운데 권력을 지게 되면 휘두르는 것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권력을 봉사자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모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본성이랑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반기문 씨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 후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 대조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후보는 12월 20일 날 SBS의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서 김문기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의 아주 막다른 그런 선택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재명 씨의 답입니다 한때 제가 지휘하던 부과 지원 중 한 명이고 수사 과정에서 그게 연원이 돼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위로 말씀 외에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자 또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성남시장 시절에 김 처장을 알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천민흥스럽게 답했습니다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아마 팀장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것은 제가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에 개발이익 5,500억 원을 확보했다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기소돼서 재판 과정에서 저는 지침만 줘서 세부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이를 파악할 때 주로 알려줬던 사람이 당시 이분입니다 그러니까 재판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된 겁니다 전에는 전혀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김은혜 대변인은 두 장의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한 사진 자료와 함께 다음과 같은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의 대변인 성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가 한 방송에 출연해서 고킨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에 대해서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 알게 된 것은 도지사 후 재판을 받을 때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죄기를 의심했습니다 후보님 사진으로 기억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2009년 8월 26일 날 군당구 야탑 3동 주민센터입니다 이재명 후보님이 공동대표였던 성남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 김문기 고인을 초청해 토론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참고사진에서 보면 첫 번째 왼쪽 하살표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하살표가 바로 한 사람 건너서 있는 지금 고인이 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제1처장입니다 다시 김은혜 대변인의 성명이 계속됩니다 그래도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비교적 최근 사진을 한 장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2015년 성남시장 시절에 호주 뉴질랜드를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1팀장이었던 고인이 밀착 수행했습니다 여러분이 참고사진에서 보시면 첫 번째 하살표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고 그리고 바로 그 뒤에 따라오는 두 번째 사람이 하살표가 지금 고인이 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1처장입니다 다시 김은혜 대변인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누구인지 묻지도 알려하지도 않은 채 10박 11일을 함께 다니는 해외 출장은 없습니다 고 김문기 처장은 이재명 후보님이 단군일의 최대치적이라고 대장동 화천대유 선정을 직접 도맡던 시장님의 맹에 충실했던 명령에 충실했던 평범한 가장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불리하면 힘없는 부하는 모른척하는 리더를 최후의 순간까지 번민했을 망자를 외면한 지도자를 과연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편한 기억을 삭제한다고 대장동의 진실이 묻힐 수 없습니다 특검을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고인에 대한 발언의 혀명을 요구합니다 여기까지가 전혀 살을 붙이지 않고 국민의힘의 김은혜 대변인이 어제 SBS에서 이재명 후보가 나는 그 사람을 전혀 모른다 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반박한 두 장의 사진과 함께 성명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을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잘 안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럼 다시 또 의혹이 제기되니까 그러니까 아예 딱 잡아떼는 것이 최고인데 그 딱 잡아떼는 것이 반기문 씨 같은 경우는 불가능한 사람이고 딱 잡아떼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재명 후보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선택을 할지 우리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은 사건 치고는 너무나 간단한 것이죠 결제자가 있고 수천억 원을 직원들이 알아서 그렇게 나누지도록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뭔가 몸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최종 결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최종 결제자가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것이죠 최종 결제자는 전혀 손을 안 대겠다 지금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권력을 잡으면 다시 또 덮어지겠지만 또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참 흥미롭다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는 힘들고 이런 사건까지 덮어버릴 수가 있으면 정말 대한민국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 하나만 지금 보는 것이 아니고 권력형 비리 사건들은 모두 다 지금 덮는 거 아닙니까 상권이 완전히 다 무너진 거죠 어떻게 이런 세상에 살 수 있겠습니까 참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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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박제사회